뇌졸중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의 발생률을 80%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리 이런 증상을 발견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면 그만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와 함께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밴드, 권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시면 좀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권행모밴드에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설명란 남겨놨으니까 설명란 잘 설명 보시고 나서 밴드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 어떤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미국 로열라 대학교의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약물치료를 잘 하면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을 하면 심각한 뇌졸중을 80%까지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증상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증상입니다. 바로 TIA라고 얘기하고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지만 금세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뇌졸중 증상이 있잖아요. 말이 어느려진다든가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몇 분 만에 사라지거나 또는 길게는 몇 시간 아무튼 24시간 내에 증상이 사라져 버리면서 뇌졸중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증상을 바로 우리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더 큰 뇌졸중이 오면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뇌졸중 환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뇌졸중을 크게 앓고 난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반드시 그 이전에 이러한 미니 뇌졸중을 겪은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을 앓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정말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 왔을 때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병원을 잘 다니면서 치료받고 약 먹고 하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올 수 있는 그러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게 되면 일주일 이내 또는 2주 이내 한 달 이내 더 큰 뇌졸중이 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3개월까지 후에도 더 큰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의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뇌졸중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에 가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FAST 빠르다는 뜻이죠. FAST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FAST라는 말을 써서 각각 약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FAST의 F는 바로 Face, 얼굴입니다. 얼굴을 딱 봤을 때 비대칭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E 했을 때 E 했을 때 E 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고 한쪽이 처진다든가 얼굴이 뭔가 마비 현상이 왔으면 이것은 바로 뇌졸중의 증상이다. 또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FAST에서 A는 바로 암입니다. 손이죠 손. 팔, 팔이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팔을 내밀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떨어진다든가 똑같이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이것도 한쪽이 힘이 빠지면서 뇌졸중 증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ST에서 S는 바로 스피치입니다. 말이죠. 말을 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말이 어느라게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뇌졸중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FAST에서 T는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빨리 이런 앞에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하고 또 잠깐 맡겼던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투약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집에서 미니 뇌졸중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뚫리면서 바로 증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증상이 회복이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 회복이 됐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약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재발할 수 있는 크게 올 수 있는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소통 밴드 이동한 TV의 소통 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 건행모 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가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거기서 또 질문하시고 소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정리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미니 뇌졸중을 빨리 알아채려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꾸준하게 관리 받으셔야 다음에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혈관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